여기! 어디잖아! 나는 여기! 나 있습니다! 어? 진짜? 준비! 윤이 어디다 놔뒀지? 아니! 전답변 없어! 두고 싶은데 두는 거야. 안녕하십시오! 사랑해! 네, 그러면은 빠르빠로 루엔시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리더? 아, 반갑습니다. 아니 뭐지? 뭔가 오르골을 작은 걸로 약간 소열을 졸리당했고 미드도 약간 소열을 졸리당했고 어깨 크기 맞춰봐? 맞, 맞, 맞춰봐? 맞춰봐? 안 보이는데, 나? 오 마이 갓! 데드핀! 아, 끊기나 봐. 아, 끊겨? 유지! 뭐야! 아, 진짜 끊기나 봐. 레콜러? 여러분 어때? 리즈, 끊겨? 나 그러면은 손 한 번만 만지자 꼬리고 올게. 지금은 어때? 아직도 레콜러? 나 레콜리나? 유니는 머리가 아, 미안해. 그거는 사람 부러서도 안 될 것 같고 응, 그건 다시 태어나야 돼. 어, 맞아. 다시, 다시 태어나. 뭐? 아니, 차라리 표 가까워야 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태어날 정도였든? 응, 그거 안 되면 안 돼. 강남 가서 표 가까울까? 하려고 했는데. 죽었어야 됐었어. 머리, 머리 뼈는 못 가졌다. 뭐? 하하하하하 하하하 자, 오늘은 오십팔주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유니, 오늘은 뭐, 튀기면을 뭘 해 줄 건가요? 어, 요리해줄까? 나 파스타 잘해. 어? 잘한다고? 응. 나 파스타 잘해. 나 파스타가 주특기야. 오, 궁금한데? 오케이. 일단은 이기면은 오케이 제가 지면은 윤희샘파이한테 저희 리제이 전용 파스타 레시피로 만든 저희 알리오 올리오 마늘 듬뿍 밤파이어 파스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파스타를 만들면 되는 줄 알아? 마리가르 고스프레를 하면서 만들어 뭐야? 뭐야? 마리가르이야! 뭐 입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기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함 더! 오케이! 함 더!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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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정도면 마리가르 그냥 입고 싶은 건데? 그래? 그래 마리가르 어? 입고 입어볼래? 내가 피곤해서 지켜줄게 왜? 이럴 때가 메이드가 좋아? 마리가르가 좋아? 견차르가 좋아? 오케이! 이제 연습 끝난 거다? 어? 막아 그래도! 아 진짜 선자 하는 거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여기! 아니? 전 답변 없어 두고 싶은 데에 두는 거야 나는 아 진짜 방송이 없으니까 거스트롤 처방도 못하잖아 아이 잠깐만 난 처음에 이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왜 시작하고 10분만에 이렇게 늘어가는 거야? 뭐지? 여기! 아닌 거 아니면 말고 아니 잠깐만 여기겠지? 처음 하는 거 맞지? 아니 나 이 승리다! 승리라고? 승리가기 뭐여 지금? 어? 진짜? 승리 승리가기 뭐야? 어? 잠깐만 어디지? 아니야 아니야 공격할래 우선아 나 공격할래 눈이 어디다 놔뒀지? 어딜 가요? 알려줄게 알려줄게 자쿠 여기! 자쿠가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왜 거기 있지? 잠깐만 나 이겼어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어? 응? 어? 잠깐만 어 나 공격할래 어? 자쿠 안 돼! 안 돼! 아기 타이밍 보야가 이랬어 이랬어 자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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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 어기 아기 여기 어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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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가 이겼다고? 아니야 아니야 안 이겼어 어디다 도야 되지? 아니야 나도 군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AI 어려운 것도 다 이기고 왔어 미안한데 아기 오늘은 찌면은 나는 어 반성 한 번 한 번 의미가 없는 걸로 된다랄까요? 여러분 혀 열받게 하네 진짜 지금 뭔가 이기고 채팅장에서 리즈 이겼다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기려고 열심히 시간들을 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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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뒤에 두는 이 기술은 뭐야? 그럼 요리가 여기를 막아야되는데? 이러면은? 왜? 리제가 왜 이겨? 어떻게 이겨? 뭐를 이겨? 내가 여기를 막으면 되잖아 진짜 이러고 이렇게 고민을 해놓고 거기에 넣으면 나 진짜 화날 것 같아 진짜 극강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노에 노에 하다가 결국엔 고개에 두잖아 진짜 절대로 이름으로야 절대로 이름으로라고 나 감해질 것 같아 아 내 녹을 것 같아 아 눈 아파 내 녹아버릴 것 같아 용기 안 있지? 용기 안 있지? 이제 이미 늦었어 그렇게 헷갈려 하다가 그렇게 했잖아 난 진짜 나 훗간다고 안 되잖아 아니야 아니 뭘로 그랬어 어? 아 괜찮아 아니야 이거를 못 봤네 아 내가 여기 들면 그만인데 아 이걸로 못 봤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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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하는거야? 아니 뭐하는거야 exists 아니 뭐하는거야 괴롭히지 마! 리즈야! 모의고사도 그렇다고 했잖아! 무만래서 우르르 불었는데 내가 다스리아는 미래를 그리로 반성켰는데 아카드 대유리가 이겼었는데 언니 뭘 연습하고 오지? 아니 그럼! 리즈! 나 지금까지 리즈랑 같이 합반이나 같이 있었잖아? 오늘이 제일 잘졌나? 응? 막아! 여기야! 어? 어때? 잘했는데? 응... 응... 아니 그거를 더 고민해? 지금 고민 중이야? 응! 봐봐 거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봐... 어? 거기 둘... 나 갔다가 오는 건을 어떻게 받아... 티베킹 진짜로... 왜? 이게 왜 티베킹냐? 왜 왼쪽은 왜 고민해? 여기는... 먹으면... 응... 기분이 좋아! 그리고 여기는... 세 개가 돼... 여기가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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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내가 이겼어... 그치? 여기! 여기! 아 끝났어! 응... 초코를... 후웅... 여기! 여기 게! 아 뭐야! 아讚一個야? 잠깐만! 난 몰라! 잠깐만... 그거 민지야! 잠깐만! 나 여러분이 유크북이라고 하길래 대단한 거인 줄 알았어! 이거로 하면은 또 좋은 거인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자꾸 저게 떴었구나! 아! 나 몰랐어! 아아! 여기? 거기는 왜? 몰라! 그냥 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약간 콘셉트가 아닐 때도 있으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야 우리는 뭔지 알아? 잘하는 거 같은데 뭐 어때? 그래서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어! 끝났다! 그리고 아까 이겼으니까 뭔가 저도 상관없는 어! 끝났다! 일단 손을 들어 누르기 전에 손을 들어 맞지? 아직도 1일 때 1일지 맞지? 여비! 아! 못 봤네? 마니가루가 기대돼? 아! 마니가루 파스타가 먹고 싶은걸? 아! 좋네! 좋네! 아! 배가 먹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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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지는 게 너무 다르다 아! 먹고 몇 번 가고 어! 시청자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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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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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nces 뭐죠? 아! 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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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